경기도 수지에 살다가 어... 저는 경기도 여기 수지에 살다가 제가 경기도의 수지에 살고 있었는데 작년에 망원동으로 이사를 왔고요 작년에 망원동에 히트코지마시타 그리고 아까 30살 되신 거 축하드려요 그리고 아까 30살 생일을 축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일본으로 할께요 그리고 이번에는 일본어로 할께요 그리고 이번에는 일본어로 할께요 오늘은 아레나투아의 자비集입니다 시간이 없네요 이젠 멤버들과 함께 팬분들과 응원하고 사랑으로 인필이도 열심히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전화했으면 嬉しいです 인필이도 인필이도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인필이도 사랑해주고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원이 神 phosphate 진화 repent subsidi이다 워리